4,980원에 8,990원 안녕하세요. 소프에요 자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요 청정으로 나온 코코넛 옐로우커리 개살 소파펌커리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사둔 지가 좀 됐어요 제가 살 때는 7,0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마트 가서 봤더니 4,980원에 8,990원 있더라구요 일단은 되게 맛이 다양했어요 이것도 있고 마크니, 코르마 그런 형태의 커리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가장 맛있었던 커리가 뿌파펌커리에요 인도시 커리도 맛있었지만 태국 스타일 뿌파펌커리가 굉장히 맛있었기 때문에 이게 맛있다면 줄줄이 제가 구매해서 먹어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어보고 그 다음 이게 맛있다 다음 제품은 캠핑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겁니다 자 일단 근데 리뷰인데 거의 요리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하는거에요 이게 그냥 데워서 바로 즐기는 이라고 써있거든요 보시면 데워서 바로 즐기는 데워서 바로 즐기면 밥 밖에 못 비벼 먹어요 계란만 더하면 완성되는 이라고 써있고 뒤에 먹는 방법에서 보면은 꽃게 두마리를 손질한 후 전분에 묻혀 기름에 두번 튀게낸다 팬에 뿌파펌커리 한 병과 계란 한 개를 넣은 후 가끔씩 저어가며 3분간 데운다 튀긴 꽃게에 데운 뿌파펌커리를 부으면 완성이라며 꽃게를 사다가 튀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탱이가 없죠 파스타라고 해놓고 면을 사다가 삶으시기 이런거보다 더 과한 요구를 하는 그런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꽃게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어디였지? 마카오가서 뿌파펌커리를 먹었을 때는 진짜 게가 맛이 너무 없는거야 진짜 우리나라 꽃게가 진짜 맛있는거에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거에요 아무튼 제가 그때 먹었을 때도 게가 너무 맛이 밍숭맹숭해서 사실상 게는 그냥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밥에다가 밥을 계속 추가해서 남아있던 소스에 밥 비벼 먹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 게를 사실 안넣어도 드시는 데에 맛을 느끼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어찌됐건 근데 리뷰는 제가 써있는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리뷰는 여기 써있는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꽃게를 사왔습니다 일단 써있는대로 게를 두 마리 사갖고 왔어요 국내산 냉동했다가 해동된 게구요 가격은 9946원 제품보다 더 비싸요 저같으면 이 소스를 데피기 전에 프라이팬에다가 파가진걸로 파기름을 내고 나서 게를 볶다가 얘를 붓고 할건데 레시피가 그렇게 안 써있잖아요 써있는대로 얘는 따로 튀겨놓고 팬에 얘 붓고 계란 한개 넣어서 저어가면서 익히고 거기다 게 뿌리는걸로 게에다가 소스를 뿌리는걸로 해서 먹는걸로 마무리를 할겁니다 자 일단은 게를 튀겨야 되요 자 일단 게 손질 이런 게 손질 먼저 해야 되겠죠 일단 뚜껑 따구요 일단 튀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 녹장 이거 맛있는건데 요 뚜껑에 있는거는 볶을때 아 볶을때 너무 맛이 변할텐데 와 이거 어떡하냐 아까워서 녹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와 얘도 녹장이네 라면 끓여먹을까 와 나는 이렇게 게를 먹어도 먹어도 싫지가 않을까 와 이것만 따로 쪄서 먹고 뚜껑만 사실 리뷰하는데 국내산 꽃게 내장이 들어간다는건 사실 반칙이야 반칙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씻어서 올게요 살살살살 혈연 눈물에 개손질 아시죠? 민경장국님 오셨을 때 다 설명드린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가르면은 자꾸 뭐 좀 안 좋아질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전분가루 묻혀서 바로 그냥 튀길게요 기름원도 올리고 굳이 반죽 안해도 되고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겉에다가 묻혀주기만 해도 튀김 형태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튀김옷이 많이 묻는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그런 조리 이렇게 해서 최소한으로다가 묻혀서 정말 이 꽃게 본연의 맛이 살아 남아있을 수 있게 소스 일단 한번 까볼까 오 스멜은 좋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도 한번만 맛을 근데 이렇게 먹어봐서는 몰라요 차갑게 괜히 맛봤나? 밋밋해요 지금은 근데 진하다는건 느껴지고 향신료가 그렇게 세지 않아 이 부파펑커리가 향신료가 엄청 세게 느껴진다기보다 그 코코넛 고소함이 잘 퍼져서 굉장히 매력있는 그런 메뉴거든요 아 몰라 일단은 레시피대로 먹어보고 얘기할게요 실망까진 않은데 내가 진짜 이거 이거 살짝 콕 찍어 먹어봤잖아 이렇게만 먹어봐서 몰라 확실히 먹어봐야돼 근데 게가 있다 게맛이 느껴져요 확실히 진하긴 해요 140 슬슬 넣으면 돼요 기름량이 많기 때문에 아 이거 맛나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대박 맛있겠다 진짜 맛없을 수가 없다 튀김 몇 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 꽃게는 꽃게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해산물 튀기고 난 기름은 해산물 튀길 때만 쓰세요 혹시나 해산물 튀긴 기름을 닭이나 돼지고기 소고기를 튀겼을 경우에는 못 먹어버립니다 반대일 경우에는 괜찮아요 자 꽃게가 생각보다 빨리 익어요 너무 과하게 익을 경우에는 살이 쪼그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튀기지 마시고 이렇게 안에까지 촉촉하게 열이 들어갔으면 겉을 바삭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2차 튀김을 기다리세요 왠지 이 껍데기 튀어나온 껍데기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껍데기는 그냥 껍데기네요 온도를 꽉 올려주고요 165킬 165도 다시 꽃게를 넣습니다 이게 살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살 넣어요 살살 구워버리면 또 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차 튀김 깔끔하게 바삭함 보이세요? 바삭하게 지글대는 거 보여요? 진짜 대박 맛있겠다 와 진짜 대박 맛있겠다 아니 리뷰를 하는 거야 요리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바로 소스로 가야겠죠 자 일단 데워줍니다 어우 냄새 좋다 자 이렇게 해서 계란 계란은 약간 스크램블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풀어서 넣어주고 이렇게 섞으면서 요렇게 데워주라고 했어요 레시피 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계란 익으면서 요렇게 몽글몽글 계란 입자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칫 오해할 수 있겠네요 게살로다가 자 이렇게 소스는 다 데워졌어요 3분 정도 데워라 그랬는데 시간 엄청 된 거 같아요 요렇게 해서 꽃게에 부어서 먹어라 와 잠깐만 이거 지금 내가 숟가락 빨아먹은 게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김머리집 잠깐만 잠깐만 아 지금 빨리 먹고 먹어보고 싶은 생각에 커리 앤 김머리집 자 일단 밥 하나 데워줍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뒤에 써있는 레시피 고대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말이죠 일단은 게의 영양이 최소화 되어 있는 그냥 이제 커리 소스에 계란만 풀었을 때의 그런 소스 맛을 일단 먹어볼게요 솔직히 계란 정도 풀어주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거나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거 같아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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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꽃게에 닿지 않은 부분을 먹어도 그 꽃게의 갑각류의 향이 들어가 있고 인위적인 짭조름함이 아닌 그 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염분 그것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커리의 향도 엄청 세지 않아서 거부감이 적은 데다가 코코넛으로 들어가서 부드럽게 크리미한 느낌의 커리 느낌 맛있어요 계란도 풀길 잘했다는 생각 다음번에 할 땐 계란 2개 풀거예요 이건 무조건 밥이랑 먹어야 돼요 일단 꽃게를 맛을 봐버리면 이성을 놔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살짝 꽃게에 영향이 없는 그 부분으로 먼저 리뷰를 어느정도 해놓고 나서 꽃게로 들어갈게요 뜨거운 밥이 한번 더 짖어주니까 내장의 맛이 느껴져 게살 내장의 맛 내장의 고소한 맛이 확 올라오네 대박이에요 개인적으로 꽃게 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와 나 미백했는데 아 진짜 미백 자 일단은 꽃게에 잔뜩 부어놓은 이 커리들을 원래 꽃게를 넣었을 때 그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와 미쳤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와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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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어 껍질은 개가 커서 없애서 안돼요 이거 그냥 먹어도 되긴 한데 개가 크다보니까 억쎄요 그리고 껍질째 다 드시려고 하면 개 작은거 냉동으로 꽝꽝 얼려져 있던거 그런거 쓰시면 개가 더 부드럽게 튀겨져요 껍데기가 지금은 제가 개의 역할도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 이거... 개가 없이 이 소스만두 충분히 먹을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 제가 개인적으로 푸파펑커를 진짜 좋아한다는거 아니요 그렇다고 엄청 그렇게 주관적인 리뷰라고 하기에는 제가 먹었던 푸파펑커리의 맛이 너무 생생한데 싱크로율이 되게 높아요 가장 본질적으로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면 개를 사실 레시피가 좀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레시피대로 하느라 이렇게 해먹은거고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계란만 풀어서 밥이랑 비벼서 드실거란 말이죠 이거는 먹어야 돼요 이거는 먹어야 돼요 360g 2,3인분이에요 전 혼자 먹어요 이게 그냥 푸파펑커리이기 때문에 가장 부드럽고 고소하면서 해산물의 맛이 잘 스며들어있는 컬이구요 제가 먹었던 푸파펑커리는 지금 먹어본 이 제품보다는 조금 더 향신료가 강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맛이 없는게 아니고 적당하게 푸파펑커리에 맛이 잘 살아있는 커리인 것 같다 라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를 맛있게 먹겠다고 해산물을 튀기는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간단하게 먹기 위해서 이걸 구매하는건데 일이 너무 커져 어차피 그냥 커리에다가 해도 코코넛 밀크만 넣으면 비슷한 맛이 나요 근데 여기에 이미 게 향이랑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또끼 하나 남같은걸 사서 찍어 드신다던가 밥에 비벼 먹거나 할 때 적합하지 실제로 해산물을 같이 추가해서 먹는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 게 향이 있으면서 코코넛 밀크가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그 짭조름하면서 게 향이 나는게 게 내장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계란을 하나 넣었잖아 왕라님은 하나만 넣으시고 그냥 일반라님은 두개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란이 익으면서 만들어놨던 그 실 같은 질감이 게살처럼 느끼게 해주는 착각을 주는데 전혀 불쾌하지가 않고 너무 맛있어 일단 시리즈를 다 먹어봐야겠지만 저는 이 시리즈를 다 먹어보고 난 다음에는 얘가 될 확률이 높지만 10개씩 구매를 할 거예요 소셜에서 판매하는 단위대로 살 거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